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거지같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답정라가 되어버린 그런 쓴이 영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구의 전남친을 꼬시고 싶은 하닥하닥 우리의 영숙이 원재 친구 전남친이 내가 좋대 친구는 나랑 일단 진짜 친한 친구야 가족들끼리도 다 알 정도로 나랑 친구랑 그 남자는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내 친구가 먼저 그 남자를 좋아했었고 고백을 했지 그래서 친구랑 반년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서로 안 맞다 생각해서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멀고 바쁘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가치관이나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서 서로 많이 힘들어하긴 했거든 내가 봤어요 그렇게 헤어진 지 지금은 2년 정도 되었고 친구는 지금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죠 그런 와중에 내가 바로 그 전남친한테서 고백을 받았어요 뭐 그 예전까지는 나한테 이성이지는 않았지만 와 저런 남자도 있구나 멋있다 어른스럽다 참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고백을 받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바라던 성향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안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서로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금방 친해지기도 했고 나는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시야가 넓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이성형이었고 그 사람도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좀 더 나한테 일찍부터 있었는데 기다렸다가 고백하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이 돼요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인 걸 알거든요 이 남자랑 나를 동시에 아는 겹지인들이 평소에 그랬어요 야 니네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잘 맞아 보인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참 오지게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미 2년이나 지났고 또 친구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걸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잘 맞으니까 시간을 좀 더 둬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너무 고민이 되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나하고 헤어졌으면 어차피 나랑은 아닌 거니까 내 친구를 만나든 말든 둘이 만나가지고 행복하면 뭐 어쩌겠어 다 됐지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뭐 배신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이미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친구한테 혹시 상처를 주는 걸까 아닌 걸까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게 고민거리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의 전 남친이 고백을 했는데 고민거리가 되는 거냐고 니 친구랑 키스도 하고 다 했는데 너도 그 남자랑 스키십이 가능해? 동물이냐? 어른스럽게는 개뿔 전 여친의 친구한테 고백하는 게 이게 어른스럽냐? 뭔가 말해보면 왜 생각이 없고 한심한 수준 낮은 그 부류세요? 그런 애들은 그냥 영원히 지들끼리 사귀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마 너도 그렇겠지 예전에 뭐 형사취수라는 관습도 있었는데 뭐 그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었나? 뭔가 논리적인 듯 해도 그냥 인신공격 수준인데 형사취수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 그거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대댓 2번 형사취수 이지랄 장난치냐? 아니 왜 그럴 거면 옛날 고려시대 땐 근친혼도 했으니까 남매끼리 결혼하라 그러지 왜? 미친 지금 이딴 걸 말이라고 해? 아니 뭔 고구려 시절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인간이면 진화를 하셔야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어쩝니까? 대댓으니 내 친구랑 스킨십이 거의 없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괜찮은 것도 있어요 포옹하는 게 최대였거든 일단 데이터를 한 게 헤어지려고 만나는 거 포함해서 한 6일 정도가 전부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동물 수준인 걸까? 개 쓰레기야 않아? 쓰레기는 오바고 근데 좀 멍청해 보이긴 하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절친이랑 할 거 다 한 남자를 사귀겠다고? 솔직히 쓴이도 그 남자 마음에 있었던 거네 처음부터 대댓글 절결 각오해야지 뭐 근데 이 쓴이 혼자 쿨병 오지게 걸려가지고 동호중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 대댓쓴이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친구랑 스킨십이 거의 없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괜찮은 거야 일단 데이트 한 게 헤어지려고 만난 것까지 대충 6일 정도가 전부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 아 그리고 진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 걔한테 나 또 만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3번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친한 친구 이럴 게 눈에 훤히 보인다 대댓 쓴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친구랑 사귀고 있을 때부터 이미 저 남자한테 침 질질 흘리고 있었네요 좋아하는 티 팍팍 냈을 거고 저 남자도 자기 주변에 집적거릴 여자가 떨어지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쓴이한테 이제 들이대는 거지 뭐 4번 결국 쓴이 하기에 달린 거지만 나라면 절대 안 만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남자를 만날 만큼 나는 그렇게 후진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넌 많이 후졌지? 에라이 후진 여자 본인이 생각해도 좀 그시기 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 글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았으면 글 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끌 끌 끌 5번 여러분 잘들 보셨죠? 남자한테 미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6번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동물의 왕국 만들고 싶은 거야? 7번 진짜 개소리 자기 합리화하고 자빠졌다 친구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지 친구랑 그시기 한 남자를 사귈 거면 그래 니 친구 평생 두 번 다신 안 본다 정도는 각오는 해야겠지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정도로 남자가 좋은 거야? 뭐? 친구랑 스키십이 별로 없었다고? 니가 봤냐?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 잘 맞는다 그거는 사귀고 나서도 그럴까? 친구 만날 때 같이 본 게 전부 아니냐고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렇게나 한심하다니 8번 헤어지고 인연이고 나발이고 만날 남자가 그렇게도 없냐? 그럼 나한테 오는 거 아니 저런 남자 본받을만 하다는 생각 참 그지같네 9번 내가 이래서 같은 여자 새끼들이랑 친구를 안 해요 보면 진짜 의리라고는 눈법만치도 없어 그놈이 고백했을 때 바로 날치 떨었어야지 친구가 받을 상처나 감정 따윈 아예 안중에도 없고 지가 바라던 성향 이랄지 아유 싫다 극혐 10번 아니 친한 친구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러는 거 자체가 통수치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냐? 추가 미안 그러려놓고 한참 시간 지났네요 이거 추가해 놓으면 다시 사람들이 좀 봐줄까 모르겠네 일단 우리 세 사람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되어가지고 친구 통해서만 만날 사이는 아니었어요 우리끼리도 만났다고 그 남자랑 나는 겹지인이 많아서 마주칠 일 오지게 많았고 아니 오히려 친구랑 사귀기 전에는 친구보다 나랑 더 훨씬 더 많이 자주 봤거든 그리고 친구랑 걔가 만날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아무 감정 없었고 그냥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게 나한테 절대 뭐 이성적인 호감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친구랑 사귀는 동안 스킨십이나 연락이 거의 없었다는 걸 알아서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데이트할 때 하차가지고 오류길이 전부야 그리고 포옹한 게 끝이고 내가 이걸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게 실수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동물 이야기까지 나올 줄 몰랐네 걔가 고백할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고백해서 미안하다 영숙아 그동안 자기한테 이성적인 호감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 별개로 자기라는 사람 자체가 별로인 게 아니라면 한 번만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막 싹싹 빌더라고 그래도 처음엔 거절했는데 나도 여자라서 흔들리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이고 이 망할 역시 답장내였구만 아니 이럴 거면 글을 왜 쓰고 달려 그냥 재활용해 2번 아이고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그지 같네 너 지금 뭐 카드 돌림할 게 아니야 어쨌든 그 남자랑 네 친구랑 사귀었다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 아니냐고 널 좋아했다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나 끌 끌 끌 끌 끌 3번 아유 이제 알겠다 쓴이가 너한테 고백하라고 졸라게 티를 냈던 거네 남자도 고백이요 얘가 왠지 받아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 주로 하거든 넘사백이면 아예 꿈도 안 꿔 니가 친구 남친한테 개 껄떡걸 했을 확률 99%야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니까 끼 부리면서 받아줄 거 다 받아주고 고백하게 만들었겠지 맞지 이 음흉한 야나 4번 아이고 추가글까지 미련이 뚝뚝뚝 참 못났다 그래 니 말 맞다나 물고 빨고 안 했다고 치자 근데 어디 남자가 없어가지고 친구 전남친을 만나냐 진짜 한심하고 주잡혀해 이거 니 엄마도 알고 있어? 5번 아니 쓴이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한 명 소개해줘? 6번 이거 왜 이래? 너 혹시 답증료냐? 그럼 저랑 사귀고 싶으면 미치겠고 짜요 이 소리가 듣고 싶어? 이거 완전 나는 솔로에 나오는 영숙이 같은 년이요 끌 끌 끌 끌 끌 끌 아휴 그래요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어쩌겠어 근데 그로 인해 생기는 후폭풍 역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뭐 비난을 받든 연이 끊기든 잘하고 못하고 이게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로 인해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정도면 이미 뭐 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